현재 HR그룹과 함께하려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HR그룹 상담 채널을 가입하신 분들만 5천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쿠팡 퀵플렉스에는 자리가 많지 않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의 사정을 알고 자리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계속 대기하라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들을 악용하여 자리가 있다고 속이며 소개비나 차량 강매 등등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HR그룹의 대기자분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HR그룹의 선한 영향력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인 YB 로지스의 한 캠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지금 용인인데 원래 인천에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지원을 오게 됐는데요. 또 올림님도 촬영하신다고 해서 제가 인천에서 달려왔습니다. 접발 좀 할까 봐? 아 당연하죠. 괜찮은데? 아 너무 너무 아 그래도 그래도 접대에 한번 올림님도 뵙고서 또 여기 인천이 아닌 여기 용인에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자리가 많이 없어서 저희 HR에도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HR처럼 착하고 정직한 업체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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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이쪽에도 저희 HR 대기자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마치 HR에서 또 일생인 만큼 또 전국적으로 대기자분들이 많은데 그때만큼 이제 저희 회사한테 이제 연결을 잘 시켜주셔서 전북에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용천 지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팀원분들 그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저에게 싶어.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해주시죠? 모자이크요? 어 안 하면 안 돼요? 펜친다고 들었는데. 누가 해준다고. 누가 해준다고 하던가요? 신장님께 저. 꼭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펜쳐야 합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친구 분이신가요? 두 분이서? 아니요. 본생이에요. 아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HR로 상담 신청을 주셨던 건가요? 네네. 제가 유튜브를 이제 택배 관련해서 보다만 HR이 잘 수 있어서 HR에 문의를 드렸더니 자리가 없다고 여기 YB를 소개했어요. 마냥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 유튜브는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어요. 거짓말 같은 데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하도 유튜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좀 그때 약간 사기라든지 이런 생각 안 나셨나요? 일단 HR에서 소개시켜줘가지고. 사기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리고 여기 YB 대표님께서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날 바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오게 됐어요. 이게 그런 업체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신가요? 소개비 받고. 소개비받고.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사기가 많다는 거를. 소개비나 이런 거는 따로.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일말의 의심도 없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되는데. 대전에서 사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대전에 뭐 있어도 그냥 본사를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또 그런 사기업체들은. 본사 가도 되게 삐까뻔짝하게 해놨거든요. 저희는 일이 좋은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전 직장 동네였어요. 그래서 같이 퇴사를 하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힘든 일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워낙 전 직장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개인 차로 하는 거. 주황플렉스? 네네. 그거 한 1, 2주 정도 하니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쉬운데?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때는 쉬운데라 물량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당시에는. 물량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잘못 왔다 싶으신가요? 어 저 저 한 이틀참에 솔직히. 그 전 영상에. 어떻게 내려오고 차 팔고 싶다고 하셨을 때. 네. 네.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때 신정으로는. 그냥 차를 팔자. 아 둘째 날에 바로 그냥. 근데 근데 참 그때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신 지는 얼마 되셨는데요 두 분? 두 달하고 한 반 정도 됐어요. 그 차 팔고 그만하고 싶으셨는데. 잘 버티셨네요 두 달 동안이나. 제가 이제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기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YBS 일하고 싶어요.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HR로 연락을 주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요즘에 워낙 그런 사기 치는 업체들도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영상도 찾아보고 해서. 만나게도 HR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웃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왔죠. 실제로도 차만 직접 구매하셨죠? 회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차파리 회사도 많고 하니까.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두 달 좀 넘었어요. 만족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처음에 좀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혹시 살 많이 빠지셨나요? 많이 빠졌어요. 네. 지금 한 10km 가까이 빠졌어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시간도 그렇고. 처음에는 야간까지 막. 9시, 10시까지 헤매도 있었고. 지금은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걸리적거리죠?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지금 시간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이 그.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되게 저희 회사 온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분들인 것 같아요. 좀 비슷하긴 해요. 아 그래요? 어떤 게 비슷한가요? 같이 하려는? 다 같이 도와도 하려는.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힘든 일 하니까. 저도 똑같이 같이 하는 일이니까. 같이 도와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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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이시면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드실 건데 많이 힘드실 건데 많이 힘드실 건데 많이 힘드실 건데 주간 야간 모든 분들 비플릭서 기사님들 모두들 화이팅 해 주십시오. HL 화이팅! YB 화이팅! 이렇게 현장을 생각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HL 그룹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쿠팡의 파트너사들을 찾아 함께 동반성장하겠습니다. 뭐 안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올 여름 이제는 많이 덥고 할 건데 우리 기사님들 주간 야간 하시는 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안 좋은 점 해주세요. HL 화이팅! YB 화이팅! 이때가 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또 생각나면 불러주세요. 올 여름 정말 무더기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할 건데 힘 내시고 안 좋은 점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HL 화이팅! YB 화이팅! 이따 또 생각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저희 HL에도 친분이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군가요? 강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아산에? 네 아산에. 아... 어저께 알게 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한 번. 우연치 않게 만나서. 아 어떻게 만나서 안 돼요 우연치 않게? 한 번 어쩌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강팀장님께 영상 편지 한 번 가시죠. 갑자기요? 여자친구도 아니고 갑자기요?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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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